지금 잘 했구요 근데 형님 거기 보니까 시안에 보니까 전화번호 들어간거 같은데 전화번호가 있는데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는거 같은데 사진에 보니까 사진 하나 어떻게 아 사진이요? 형님 잠깐만 제가 그러면 조금 이따가 오후에요 오후에 제가 좀 할게요 형님 이거 화끈하게 잘 해놓으셨어 이렇게 하는거 맞아요 조금 이따가 통화하시죠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전화번호 체크 4.1km 경북도에서 화면을 구성시키고 있습니다. 경고 – 경고 – 경고 – 시속 100km 단속 구간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약 500m 앞 북수원 IC에서 북수원 의왕 반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입니다. 잠시 후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